이제 연세드시면 수술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되는 질환이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떨 때 꼭 하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떨 때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가 콕콕 짚어드릴게요. 노년 4대 수술 이럴 때 하라. 척추협작증이 첫 번째 질환입니다. 어떨 때 하시면 되냐면 점점 앞으로 구부러져서 꼬부랑허리 될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요. 버스 한 정거장 채 못 걸을 정도로 아프실 때는 해라 하라고요. 서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척추관은 척추 뒤쪽에 척추뼈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같은 긴 통로를 말하는데 연세가 드시면 척추관 주변에 인대나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이런 신경을 누르게 되면 많이 아프게 되죠. 이런 경우를 척추관 협작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증상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서 다리 감각도 이상해져서 내 다리를 만져도 남의 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누워있을 때는 괜찮다가 일어나거나 걷게 되면 다리가 아파서 한 번에 오래 걷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고 또한 허리를 굽으면 조금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걸을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점 짧아지면 척추관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수술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허리만큼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는 부위가 또 무릎이잖아요.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은 이럴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플 때 그리고 무릎 사이 주먹만큼 벌어져서 변형이 심할 때 또 65세 이상일 때 고려해 볼 수 있다고요. 교수님. 무릎 연골이 달아져서 뼈끼리 붙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때 엄청 아프겠죠. 조그만 움직일 때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릎 다리 변형도 심해서 O자형으로 다리가 휘게 되면 무릎 사이가 벌어지면서 일명 O다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좌측, 이쪽은 오른쪽이고요. 좌측 안쪽 연골이 이렇게 달아져서 뼈가 붙어있고요. 왼쪽 다리가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있는데 오른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굳은 게 똑바로 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 양문 치료로 통증이 잘 조절되면 수술을 서두르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빨리 수술하다 보면 나중에 인공관절 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65세 이상 수술을 하고요. 나이가 젊을수록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인공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 화면에서처럼 이게 안 아프려고 사실 수술을 한 건데 수술을 하고 나서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유환자분이 얼마나 좋을까를 판단하는 걸 예후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안 좋을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에 관절염이 감염 같은 게 한 번 있었던 경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감염이 재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조증 같은 게 와서 신경이 안 좋아서 움직임이 안 좋은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좀 안 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혈관이 안 좋아서 말초혈관 질환이 있어서 다 밑으로 가는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으면 또 좀 잘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뚫어놓고 혈관을 뚫어놓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인공관절을 넣을 때 기존의 뼈에다가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다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심어놓은 인공관절이 잘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도 이유가 안 좋은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내 건강 상태를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또 많이 하신 수술이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죠.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는 치조골, 그러니까 잇몸뼈 튼튼한데 발치해야 할 때 추천하고요. 그런데 단, 치조골 너무 약한 사람이나 잇몸 전체 약한 사람은 글쎄 고려를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돈이 들어 그렇지 하기만 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하시고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사실 치아가 없어졌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그게 틀니를 한다거나 브릿지라고 해서 이빨과 이빨 사이에 거는 것보다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훨씬 좋아서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도 씹는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임플란트 역시 굉장히 딱딱한 것을 잇몸바에다 씹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난다면 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물론 잇몸뼈를 수술을 해서 치조골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심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잇몸뼈가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잇몸뼈가 너무 나빠요. 임플란트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년 4대 수술.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술 같거든요. 암입니다.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수술할 수 있다면 오히려 행운이다. 고령이라도 건강 상태 양호하다면 수술을 하라. 좀 적극적인 답변 주셨네요. 노인이 되면 이게 암세포가 서서히 잘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수술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서 교수님. 안타깝게도 노인에서 암이 천천히 자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암이 자라는 속도는 어디에 생긴 암인지와 그리고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최장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죠. 반면에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자랍니다. 예전에는 나이 8, 90에 암 수술을 하라고 하면 아이고 살만큼 살았는데 뭐래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취에서 안 깨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체력이 좋아지면서 대부분 수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에서 비교적 조기에 진단받은 위암과 폐암을 수술했을 경우에 3년 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70% 이상에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수술을 안 하면 3년 후에 15에서 30%만 생존할 수 있었고요. 5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똑같은 연령이어도 신체의 나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령으로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혼자 걷고 생활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정정하시다면 수술을 적극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도 많이 고려하시거든요. 이거는 뭐 내 눈앞이 좀 흐릿하고 불편하다? 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가요? 네, 보니까 이제 저희 또래의 동기들도 쉬운 수술을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백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카메라 렌즈 그 부분이 햇빛이라든가 나이 들은 거에 의해서 오른쪽 사진처럼 굉장히 혼탁해지는 거죠. 그럼 빛이 잘 안 들어오게 되니까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거나 네, 보시면 오른쪽처럼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칼라이터에 발을 디딜 때 굉장히 불안해한다거나 계단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내장으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특히 안전에 관여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개명한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일부분은 괜히 했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안과가 아니니까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시기에 백내장 수술을 하느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병원이나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러 병원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하면 일단은 내 건강 상태부터 잘 살펴야겠지만 병원비도 솔직히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지금 살펴본 척추관 협작증, 무릎 인공관절, 임플란트 이런 거 건강보험이 되나요, 부장님? 되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남은 치아가 있을 때 두 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척추관 협작증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관리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시게 되는데 그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특히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보전적인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지속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수술법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기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